1, 2, 3 안녕하세요 저희는 친해지길 바래 MC를 맡게 된 나은, 선영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친해지길 바래 첫 번째 MC를 맡게 되었는데요 친해지길 바래가 어떻게 한 생각이 되었죠? 저희가 NCT님들의 어사드 콘텐츠를 어쩌다가 보게 됐는데 AB 프로젝트 안에도 어색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없지 않죠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고 ABLE 분들에게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친해지길 바래 첫 번째 조합이 문규유빈이라고 들었는데요 일단 듣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너무 숨막힌 아니, 평소에 문규유빈 이 조합 본 적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AB 프로젝트가 같은 곡을 하지 않으면 크게 만날 기회가 잘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 친구들은 거의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봐도 무방한 과연 둘이 친한 사이로 되었을지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유빈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피저부터 너무 예쁜데? 하하하하하하 팀원입니다 팀원에서요? 만.. 만첩 하하하하하하 친한 사람 몇 명 없죠? 연습실을 자주 안 가다 보니까 많아요 하하하하하하 맛가림이 심해서 여자 멤버들이랑은 많이 친한데 말도 안 해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맞아, 둘 다 특히 낯을 많이 가는 멤버들이에요 근데 너무 많아서 감 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요? 근데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안 친한 사람 진짜 많아서 맞아, 문규도 남자랑 많이 친하고 맞아, 유빈이도 여자랑 많이 친해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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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입장에서요? 아니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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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거의 안 해봤으니까 말을 그렇게 많이 그래도 그나마 한 마디 정도는 한 것 같아요 모르시고 그냥 모르시면 대답하고 옹규 오빠는 잘생긴 오빠야 하하하하 그냥 직장 동료 직장 동료? 하하하하 유빈이를요? 네, 많이 불러봤죠 유빈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불러본 적 없어요 실제로 이렇게 막 대본 적 없는 것 같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귀여워 어색할 때 나오는 리액션 파이팅 파이팅 오늘 꼭 친해지겠습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 하하하하 되게 멍 되게 불안해 보이지 않아? 하하하하 손가락 움직였어 불안하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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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원래 존댓말 썼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가 존댓말 썼나요? 왜? 안 썼나? 존댓말 쓰셨... 어?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떡해 반말 하죠 편하게 저는 존댓말 이거 약간 팀플 처음 만난 말 조별과제 하려고 만난 사람들 편한... 힘들어하세요 근데 저는 존댓말 그럼 저도 존댓말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세요? 동생 동생들이 먼저 반말하다가 그럼 반말? 못하겠네 그럼 하지 마세요 할게요 어떻게... 뭐하고 신으셨어요? 어... 왜 웃어요 끝나고 저는... 내내 집에 있어요 아 집에요? 왜 오셨어요? 저도 집에 둘 다 집도리 맞아요 맞아요 어떡해요 집... 집에서 뭐 했어? 갑자기요 와... 반말하기로 했잖아 오, 혹스러운 반말 오아아아아아 나는... 아 못하겠는데 정말? 어.. 저..나는.. 나 그냥 계속 누워있어 누워있었다? 누워서 하루 종일? 음.. 누워있고 밥먹고 자고 놀고 공부하고 아 공부..아 맞다 시험 있다고 했잖아 응 오 금황을 알고 있어 금황을 알고 있어요 시험 언제야? 1월 22일 1월 22일 what do you want? 그거 하면 졸업이야 어 집에서 와 집에 와 나도 누워있다가 드라마 찍었어 오 ABC 가은이랑 같이 했구나 재밌ack 했네요 응, 재밌더라. 나를 맞춰서 상대방은 그냥 정답을 맞춰보세요. 문항은 총 9개이며 더 적은 숫자를 맞춘 사람은 벌칙이 있습니다. 한 개 정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 하는 거예요. 벌칙은 상대방을 쳐다보고 귀요미성 부르기 그게 뭐예요? 1 이거예요? 진짜 충격적이다. 벌칙 세다. 가위바위보 제가 정해요? 먼저 맞추세요. 모를 것 같은데 제가 모르면 돼요? 제 전공은? 간호학과 맞습니다. 제 생일은? 절대 모르겠어요. 생일이요? 생일종 보나리도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5월까지요? 11월 내 혈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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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둘이 진짜 맞추기 어렵다. 베이비형 어떻게 알아요? 물 우와 두어 제가 1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나의 AB 첫 번째 곡은? 첫 번째 곡? 이건 뭘 써붙이 아 아 아 이거는 여자친구 노래 제법 모르는데 5 5 4 2 1 열대야 아 열대야 아 여름 그거 내 AB 가장 최근곡은? 최근곡이요? 여자친구 오 오 아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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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그 아 모르겠어요 여자친구 곡 안 췄어요? 아 아니에요? 자꾸 존댓말이다 아니고 제 MBTI는 뭘까요? MBTI 이건 추리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요? 아이 I INFP 아니에요 아니에요 ISFJ 래요 아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내 얼굴에서 가장 자신있는 부위는 이거는 그거예요 객관식이에요 1번 눈 2번 코 3번 입 4번 5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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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2번 정라구 귀에요 귀가 4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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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형제관계는? 형제관계는? 외동 언니 언니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아 이것도 그거 객관식이에요 1번 검은색 2번 흰색 2번 맞아요 끝 끝이에요? 어 저 많이 맞춘 5개 4개 4개 나는 4개 9개 중에 4개죠 오 생각보다 엄청 많이 맞춘 거 같은데요? 유빈이는 많이 맞출 수 있을까? 내 전공은? 모르는 눈치 잠시만요 전자 아니면 기회 같거든요 맞죠?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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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 전자 공학 전자 공학 전자 공학 전자 공학 전자 공학 내 생일은? 생일은? 생일은 이건 모르겠어요 3월? 땡 1월입니다 내 혈액형은?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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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아요 AB 프로젝트 AB 왜 이렇게 맞췄지? 지금 2개죠? 나의 AB 첫 번째 곡은? 이거 좀 어렵지 않아요? 유빈이가 맞추기 좀 5 잠시만요 어려워 3 땡 뭐지? 뭐해요? 페이크로브 BTS 그게 핏단 눈물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틀렸죠 다로 아파 내 AB 가장 최근 곡은? 백두어 내 MBTI는? ISFJ ISFJ 땡 ISTP 내 얼굴에서 가장 자신있는 부위는? 1번 눈 2번 코 3번 입 4번 귀 5번 두산 눈 땡 뭐예요? 저 두산 아 진짜 너무했다 자신있다 내 형제 관계는? 내 형제 관계는? 내 형제 관계는? 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5 동생 4 동생? 몇 동생인가? 아 그런 답변 있어요? 이거 맞춰야죠 5 잠시만요 하나 둘 동생 남동생 아 맞아요 오 오 둘 다 되게 잘 맞춰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1번 검은색 2번 흰색 3번 소라색 4번 보라색 5번 남색 남색 맞아요? 오 되게 많이 왔어요 와 아 아 아 아 아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근데 나도 이 화면으로 이게 귀요미 속을 볼 자신이 없어 이거 저희 벌칙 아닌가요? 진짜 사탄이다 아 이게 어색하다 사탄이다 사탄이다 뭐 있어 그냥 1 더하기 2 귀요미 2 더하기 2도 귀요미 아 아 아 아 뒤에 몰라요 아 10대야 맞췄어 저 흐흐 도미노를 쌓아라 도미노를 쌓아라 상대방과 힘을 합쳐 100개의 도미노를 5분 안에 완성시키세요 성공 시 제작진이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드림 실패 시 제작진이 괴로운 음료를 대접해드림 초코 ema 회 식사진이 음료를 벌써 준비하시죠? therapist 할까요? 나 그만 고생 smart 식사진이가 저련 Fix 이런 거 못 하는데 문교하다가 싸울 동안 유빛나들 이거 어렵네 지금 생각보다 분위기가 많이 유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협동 학습이라기에는 지금 각자에 풀이하고 있지 않아요? 어묵이야 못하겠는데? 온교 지금 집중했어요 외빈이 굉장히 빨리 쌌네요 이게 안 세워지는 게 있구나 그거 뒤집어져요 오 대화를 했어 누나 안 해 요즘 눈을 맞추네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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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실패의 원인이요? 아니 이게 안 서는 게 있어요 그거를 봐야 되는데 아 그리고 책상이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뭐지? 먹을 수 있는 거 맞아요? 까나리 이런 거 아니죠? 아 그거 그거 그 소주에 태워먹어 깔라맛이요? 어 그거 맛있지 않나? 아 저것만 먹어보지 나만 아 저 액만요? 네 가위바위바해서 몰빵할래 네? 우와 꽤나 많이 친해진 거 같은데 그러니까 어 좋아요 어 진짜? 잠시만요 안 내려두고 3판 아 3판에요 아 지금 가위바위보 3판 할걸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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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원래 좋아하는 사람 안 내려두고 가위바위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벌칙 콜렉터 아니에요? 네 뭐예요? 오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뭐지? 아 뭐지? 아 끝마지 맛있네 끝마지 아 아 아 상대방의 자리 현장 끝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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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 오요이 아오 제가 봤어 평생 어색해다 아아 못하겠어 이거 너희도 못하겠어